2006년 8월 올 토요일날 바이올린이 죽었잖아. 솔레라미 내 줄이 움직이고 있어. 도대체 정체가 뭐야? 하늘을 알아, 여정. 바보인 척하면서 내 약올리는 거지? 언니는 바보 아닌데 내 친구는 바본가? 입 더러워질까봐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개모 티 내지 마. 군수, 그냥 피시방에서도 자고, 사우나에서도 자고. 야, 뭐한 짓이야? 저 외양원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우리 하늘이한테 꼭 좀 웃어줬으면 좋겠어. 아, 배고파거라. 피자값이 많이 올라왔거든요. 얼만데요? 10만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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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난 맨날 이거 국방만 하는… 미안해. 오빠 환불이 안 날까. 하늘이 말이야. 내가 받은 건 너무 많은데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, 잘. 꼭 해주고 싶은 거 있어. 태양아 하늘아 바다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다